노멀진 아빠킹님 안녕하세요 제발 루맨님이 아니시길 아빠킹님이시길 바랍니다 푸진 승단 셔틀 메코로야 등장 짜잔 아니다 이 은하노린님아 그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저건 다 선동과 날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허니 저걸 어떻게 막으셨지 아 아깝다 하단키까지 확정 아니야 원투 썼어 이 바보야 죽고 원투 썼는데 계속 백두산펀치 나가고 있어 카운터 좋죠 편안 하단 투 밤 톡 안되고 나이스 슈 돌 헐 방금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만 선생님 선생님 형님 공중에서 맞아요 이어 예스톱 그래도 엄청 많이 따르네 톱 오케이 아니야 아 사망 원투 따닥 죄송합니다 아니 이건 아빠킹님이 아니라 룰드님이시잖아 캡터스 좋죠 에이앙 실패 하단 헐 누가 이런 괴물을 던전을 풀죠 여러분 철궐연습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철궐연습을 열심히 하지않고 호랑연습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저같은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괴물은 아니라지만요 괴물이라고 치죠 아무튼 나이스 네 15년 안해요 15년동안 안하셔도 돼요 15년동안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단 어닛 어닛 굿바이 궁디팡팡 원투 발목 투포 좌스카이 좋았다 편안 빠밤 중단 실패 아프네요 아니야 저건 아무리 봐도 공디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헐 헐 헐 헐 천재 천재 헐 아아 데시가드 늦었다 헐 엑 기관만 헐 데시하다가 안기 풋방미나이 그것도 무반목으로 대박 대박 굿 부탁 험버 누나 안전하게 세기 온라인 역시 썩은 물 이 세상에 물이 아니죠? 대박 메샘 덕에 즐겁게 화랑했어요 그런가요? 나락 이런 죽고 기계적인 백댓이 어떻게 하는거야? 좀 배우고 싶다 하단 푸싱 안되구요 4,3 하단 2,4,2,1 슈 돌 죄송합니다 Rx99 헬로 굿모닝 맥 디스 타임 이즈 더 이보닝 타임 로하 풀 에어레이드 2타로 메모리 굿바이 벌써 끝이야? 더 담겨봐 겟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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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노 웹벙벌이 닿죠 나락 안보이는 나락이죠 다른 나락들도 다 안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함 슈 돌 투포 밟고 플라 체인지 찍기 실패 였네요 카운터 플라 찍기 아 아깝다 이건 진짜 아깝다 카운터 죄송합니다 카운터 와아 방금 좀 아쉽다 끝 굿바이 아빠킹님 저보다 동생이시긴 한데 형님 형님 나락 판단이 너무 늦다 매크로야 제발 양잡기 실패 실패 휴돌 나이스 홀 좌스카이 궁디팡팡으로 굿바이 좋아 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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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양 안되구요 자첸 자첸 했거든 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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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러쉬타이밍 슈 돌 잘 깔아놨었네요 다행다행 땜 샤스카 하단 하돌 하단 4번 굿바이 저 핏 깎인게 다 로우킥으로 깎인거죠 에이 오 압박킥이 저보다 동생이지만 아무튼 형님임 저보다 철권 잘하면 다 형님임 네 압박킹님이세요. 반야동 감자님 어서오세요. 방송을 안 켜고 계시네요. 방송을 끄시면 압박킹님이 변신하시죠. 아니 가드 방금 왜 저게 같이 맞질 않지 왜? 왜지? 켁터스 좋아요. 그래 타스카이 끝났죠. 굿바이 하단 아니 원 투 플라 찍기 저 강제 이지를 저렇게 깔끔하게 클리어 하시면 어떡해요. 나이스. 왜죠? 원 투 풀 투 빵 카운터 좋았죠? 불폭풍이 타면 토트키 남습니다. 뛰어가서 발목 굿바이 에이앙 실패. 에이앙 앉아. 앉지 않죠? 왜죠? 왜 안 앉죠? 왜 때문인거죠? 포 투 원 슈돌 안되구요. 너무 앉아계신다. 혼내드려야되요. 빰빰. 형님 형님. 형님. 샤프. 하단. 플라 체인지 투 포. 슈돌. 우와아. 대박. 슈돌 나오고 자마자부터 앉아계셨어요. 원 투 풀. 톡톡. 밴너퍼. 죽고. 너무 날로 먹으려 그랬다. 좀 더 빨리 썼어야지. 바보야. 바보 바보 바보. 투 풀 따닥.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헐. 죽고. 나락. 수확하고 계시죠. 농사. 를 지어두셨던 거를 잘 수확하고 계시네요. 슈돌. 까비. 딜교는 게이득. 하단. 호밍기. 슈돌. 안되구요. 원 투 따닥. 카운터였죠. 차스카이. 궁디 팡팡으로 보내드립니다. 굿바이. 초고수분들은 저 타이밍 안 씁니다. 사람 아이신 분들만 앉아요. 음. 누가 이런 괴물을 던전에 풀죠. 맥코루야는 왜 괴물이 될 수 없죠. 슬픔. 후. 소세에드. 쨔차기. 실패. 나이스. 다잉. 헐. 대박. 압박퀴님이 방송을 끄시면은. 변신하시죠. 루덴님으로. 캡터스 좋아요. 꽝. 포플. 나이스. 캐치 잘했구요. 에이앙. 죄송합니다. 톡. 빠밤. 투. 가드. 안되나. 굿바이. 원투. 풀밤. 플라 찍기. 죄송합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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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 찍기를 절대 안 맞아주시네. 헐. 탈럭. 탈덕님. 어서오세요. 오신김에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슈 돌. 원투. 풀. 빰. 톡. 안되네. 슈 돌. 샤스. 카. 이. 아니. 저런 기계적인 백댓이 진짜 뭐냐구요 도대체. 왜아니야아아아아아악. 왜거 왜 피싼게 쓰냐. 미. 치. 파라가. 죽고. 피살기를 왜 썼지. 진짜 물음표다. 하단. 하단. 투포. 좌스카. 이. 예아. 레이지가 온 돼버리는 피. 슬프네요. 로하. 풀. 꽝. 발목. 굿바이. 짬발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 뿐이었네요. 나이스. 캐치 잘했구요. 좌스카이에는 상단의 피가 미세하게 달려있습니다. 그러시면 안돼요. 오른잡기. 굿바이. 굿바이. 아니 저걸 저렇게 피할 수 있나? 메모리. 지금까지 발목이 확장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어어. 강등. 이번엔 시켜야되요. 강등을. 강등. 안통하죠. 모하맵이라서 분리한거 누구? 매크로야. 왜냐하면 매크로야 스텝이 안되니까. 아우 다행 방금 끝까지 잘 앉아계셨는데 뭐 슈 돌 원 투 헐 슈 돌 톡 큰일날 뻔 했죠 방금 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망했어요 망했어요 다행 아 아직 안 끝났죠 뛰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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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굿바이 오우 방금 진짜 잘했다 원 투 에이 양 쓰다가 오찌 카운터 턱 다 돌아갑니다 체배망 원 투 하단 잘 막으시네요 아니 가드 했는데 카운터 카운터는 아니었군요 카운 짠발로 사망 형님 에어레이드 2에 3타 차스카이 좋았구요 플라 찍기 실패 포스리가 확정 초스카 안나가죠 원 투 미들 차스카이 궁디 팡팡으로 굿바이 궁디 팡팡 싹두기를 열심히 잘했어요 렛츠팀 피스 굿바이 카이 우후우 좋은곳에 가시길 바랍니다 잘 했죠 몬스터헌터 매크로야. 무엇? 흠흠흠흠흠흠 이제 플러스 4점 됐나? 흠 그런것 같네요. 푸진의 꿈이 또 머지않았네요. 뉴 챌린저 운이 좀 많이 좋았다. 아빠킹님 고우키가 왜 이런곳에 있죠? 형님? 쿠님 어서오세요. 형님? 아빠킹님. 뮤지난이셨어요? 흠흠흠 우와 망했다 망했다. 하단 꽝 원 왠오퍼 샤스카 포슬 안되고 노 샤쿠민 샤쿠민 에이앙 무엇? 하단 죄송합니다. 에이앙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굿파이! 게이지는 한칸 하고도 한 20% 찼나? 퍼쓰리 원투 망했어요. 백기석찾기 좋으셨죠? prior 샤오돌 에이앙 나이스 망했다 망했어요. 죽고 맵 같이 사망니다 쓰레페 우람 사망 컴보를 잘못 썼어 어퍼가 확정이랍니다 그거 확반 없죠 꽝 앉아 왜 안앉으시는거죠 이해가 안됨 슈돌 샤프 꽝 망했어요 앰플라 굿바이 방금 원한 다음에 승룡 스캔이었죠 승룡권 캔슬 에이앙 빰 아니야 게이지 2칸 이거 순식간에 끝날 수 있어요 세번 빰 샤프님 어퍼 궁디팡팡으로 보내드립니다 굿바이 오 다행 사기당한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 압박을 좀 적당히 해야돼 바보야 에코로야 바보 무엇 하하 6점째 아 5점 먹었구나 아직 가야될 길이 너무 머네요 어퍼 좋았구요 나이스 낮은 벽광 밟구요 슈돌 샤프 짠손 로 앰플이 확정입니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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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망했네 이슬캠멜 이슬캠멜 레이지 언 아직 망했구요 죽았나 굿바이 굿바이 으음 으음 에어레이드 2타 톡 하단 톡 아니 이엑스 게이지는 최소한 쓰고 이드 프레임이어야지 이게 뭐야 게이지는 한칸 조심조심 밟구요 슈돌 에어레이드 2타 툭 빰빰 에어레이드 2타 툭 꽝 안되구요 사막하기 직전 제가 말입니다 하단 짬발 아니 그걸 흘리시면 어떡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쁜 마음 먹었어요 아니에요 자쿠님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편안 게이지가 곧둑한 나이스 이거 왜 흘렸지 흘림은 아니었는데 빠밤 꽝 예아 예아 로하 스볼 안나가자노 나이스 에어레이드 2타 2 슈 돌 에이안 안되구요 역시 남바완 아니죠 저게 왜 따라오냐 도대체 에엠 왜줘 왜 안났죠 무적 판정이야 그것도 아니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망했네요 yr 빰빰 빰 오다잉 저거 맞긴 맞는구나 다행이다 저거 지금까지 슈와도 안 맞는 줄 진짜 무저긴 줄 알았거든요 다행이 아니었네요 다행이다 승단 승단 떡상 가자 이랬는데 역승단 뜨면 울거다 밑깡발 4 3 발목 2 실패 메테오르르르르님 어서오세요 메하 이거 게임 아니죠 죽고 발음이 항상 좋으시군요 어케케케 혓바닥이 길어서 알 발음은 잘해요 평소에 못해서 그러는거죠 하하 밑강 봐야돼 그 남자아 나이스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원 투 투 풀 노후 왜 이러세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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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좀 그냥 보내주세요 네 텍터스 안되네 형님? 도끼가 왜 졌지? 하단 기상킥 백댁시 어퍼같이요 왜죠? 왜지죠? 음 나이스 카운터 앉으세요 이런 아니 그냥 노말 승룡은 무조판용 주면 안되잖아 이거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죽았나요? 망했구요 뭐 뭐 형님 왜이러세요 흠흠 저같은 저같은 무지렁이 하나 올려주시는게 그렇게도 어려우신가요 미깡발 고호키 몸집이 작아가지고 모션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그래도 보고 반응하는거 못하는 매크로야인데 못난이 매크로야 뭐 굿 나이스 짠발 도끼 좋았구요 우리야 플래싱으로 마무리 그빠이 그럴땐 역시 길로틴 아니다 이쿠님아 포스디 캐치 잘됐구요 다행이죠 크랙 밟고 톡 아니이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냐고 나이스 거친주로 콤보 쓰는 쓰면 안되니까 쓰면 안되는 콤보 뛰어와서 뛰어와서 에어레이드 3타 이거 끝날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스텝인 사이드킥 실패 노 삐 빰 아니다 이야바킹님아 Get to send me shoot 오른잡기 성공적이진 않았고요 플래싱 에어레이드 2타 발기록 굿바이 오 좋았다 두번째 과학시간 찾아오려나요? 승단 넌 못 지나간다 오 음 여기서 딱 깔끔하게 승단하고 운동하고 과학시간 불어쓰는 룸엔 형님 무엇 하단 쇼돌 원투 플라 찍기 좋았다 플래싱이 확정 4-3가 확정 쇼핑 헐 헐 짠손 노호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했어요 아우 다행 오 하 밑강발의 그 남자 안됩니다 아무튼 안되는거 포스3 안되구요 망해가는 중 빠밤빰 팹 팹 팹 팹 팹 밟고 에이 Turns 에이드이타 밟목 안돼 죽었자노 으으으으읍 ific 발목 썻는데 발목 나갔으면 되자노 에크로우 완전 바보자노 밑강발 헐 이게 잡혀 으avour 괜찮아요 아쿠마는 다음 시리즈에 안나옵니다 아마도요 헐 아 사망 넌 못 지나간다 어? 이걸? 이걸? 뭘 이걸 이걸 야 그냥 레아쓰지 바보 긴장했어 리깡발의 그 남자 이리야 어퍼 좋았구요 게이지가 2칸 무호 추돌 꽝 호 원투 빰 안되네 사망 플래그 떴나 오케이 마지막 라운드 하단 톡톡 노우 카운터 좋아요 빰 카운터 잘 터졌죠 나이스 게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 같네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발목 후진의 세계에 다시 도착 고생하셨습니다 박킹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